이왕 수고하신 김에 연기 한 번 한가요? 연기 한 번 해야 되는데 우리 감독이 저 가발을 너무 돌리고 있어가지고 와 오랜만에 그나마 시원한 것 같다 그러니깐요 이거는 한 부분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아 요거 요렇게 쓰는 거 좋아하시죠? 그러니까요 앞머리 요거 좋아하시겠네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연기하는 거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직원 역할을 하겠습니다 Is there an ATM in here? I want to tip the waiter with cash Oh there's one right behind this building and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오케이 건너가 하면 조심하세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랑 주거니 받거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시작 오 there's one right behind this building and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too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직원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한 거 아니면 교재 그대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Is there an ATM in here? I want to tip the waiter with cash Thank you All right thank you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때 항상 제가 한 잔소리 100번 하지만 앞으로 1000번 더 할 거예요 억양 살리고 표정 살리고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가기 전에 한번 쫙 읽어가야죠 한번 봐야죠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석되죠? 어 여기 ATM 있어요 어 이 안에 ATM 있어요 자 I want to tip the waiter with cash I want to tip the waiter with cash 무슨 말이에요? 친절하게 저게도 얘기해줘요 제가요 웨이터한테 현금으로 팁을 주고 싶거든요 There's one right behind this building There's one right behind this building 하나 있긴 있는데요 바로 빌딩 뒤에 있어요 어 빌딩 바로 뒤에 있네요 그쵸? And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too And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too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길 건너에 있을 때요 길 건너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ATM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아까 알려주시지 아 이제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잘 해보고 오겠습니다 All right give it a try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미션 해결 Excuse me Yes Is there an ATM in here? I want to tip the waiter with cash There's one right behind this building Right behind? And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too Across the street? Yeah yeah Thank you You're welcome All right 해결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오늘 디테일했어요 디테일하고? 뭔가 좀 이렇게 더욱 소통된 느낌이어서 뭔가 뿌듯해요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럽게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그나저나 Is there an ATM in here? Is there an ATM in here? Yes In the building? Yes Yes there is 어 잠깐만 저 뭐 사주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요 돈 좀 뽑아서 나 좀 달라고요 제가요?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면은 용돈이라도 좀 주던가 그러면 수수료로 수수료로 한 2만원 커피 이렇게 제가 사먹고 괜히 했습니다 영어 표현 한번 해보려고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도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조건 써봤잖아요 그렇죠 자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내일은 우리 함께 여행을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에비바디 바이 제가 along with 어까들 행동이에요 아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